가로등 아래 약간 살라 한 바짝 앞이면 닿을 듯한데 아슬아슬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컴백하고 다시 봐도 이건 드라마 오늘 처음 봤는데 익숙한 고민을 검사 안아줘 저 사랑을 닮은 순간 아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 똑같은 타이밍에 눈을 감아 말 한마디 안내도 Downstep 이만지 알잖아 가로등 아래 두 손의 마대 시원한 봄바람 스쳐진 약간 살라 한 바짝 앞이면 닿을 듯한데 아슬아슬해 아슬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형 나 요즘 이런 vibe 아니야 현생이랑 치고 박느라 난 이도 아니야 철이 이제 드는 건가 대체 뭘 느껴야 사랑인가 라고 말하고 한 번 더 확인했어 답장이 없는 신경 글래 됐어 네 답장 하나에 현타 와서 어른이처 말만 하고 삐져서는 Is this love 때려줘 사랑이 예쁠 뭐 있겠어 설레길 바라는 맘은 다 욕심이래 So wait 잠깐 나 이만큼만 할게 가고싶다 지금 맛있는 브러쉬가 가로등 아래 두 손의 마대 시원한 봄바람 스쳐진 약간 살라 한 바짝 앞이면 닿을 듯한데 아슬아슬해 아슬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들 찝 않음